내가 3개월 전에 우리 장모님이랑 장모님 신우랑 같이 태국에 온 적이 있지? 내 영상을 정주행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모님이 내가 결혼해서 장모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은 그냥 영상을 쭉 보면 알아 정주행해 줘 아무튼 그때 내가 장모님이랑 장모님 신우랑 같이 태국의 3대 유흥가를 간 적이 있지 아 이거는 우리 빨래야 새 것만 5kg 돼 내 거 한 1g 하면 되고 좀 방안 연정해 주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자기도 한 번 가보고 싶대 어떤 곳인지 세탁 맡기려고 그랬는데 문을 닫아 봤습니다 다시 갔다 오라고 그랬어 못할까 알지 저거 두고 다닐 수 없잖아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얘가 태국 사람이라고 해서 방콕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방콕을 잘 몰라 얘는 그냥 방콕 성형수라는 곳 그런 곳만 알지 여길 잘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막 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여기 막 스쿰밋 이쪽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막 서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어? 이렇게 막 서 있으니까 얘가 이제 궁금한 거지 왜 서 있는지 이 밤에 저렇게 젠도 형님들이랑 여자들이 저렇게 왜 서 있겠냐고 뻔하잖아 어? 저기 지나가면 막 이렇게 잡아 일로 오라고 막 어? 뭐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한테 이제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나보고 얼마야? 얼마야? 어? 그래서 내가 내가 해봤냐고 미친 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 갑자기 이쪽에 오고 있는 어떤 중국 남자를 그냥 붙잡더니만 가짜고짜 저기 여자들 뭐하는 거냐고 얼마냐고 너 뭐라고 하더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궁금해도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기 여자들 뭐하는 거야? 얼마야?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고 근데 그 아저씨는 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미친 자가 왔네 왔어 아니 why did you ask him yesterday? you never meet him before? 어? how come you ask him like how much? how much? because I want to know 어? ok then why you want to know? if you get 2,000 it means 2,000 하하하하하하하하하 fuck you not a car 얘 방금 오토바에 태워준 사람이 이쪽에 서있지 말라고 어? 의심받는다고 그때 우리 장모님도 여기에 서있다가 나한테 혼났어 뭐예요?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지마 이상해 어? 누가 데려갈라 하하하하하하하 핸드폰 좀 그만 만져요 아우 누가 데려갈라 하하하하하 여기 봐 얼마나 많이 서있냐고 애들이 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Are you exciting not car? 하하하하 Why you wanna go there? For what? 어? Go go 하하하하 Have a look 하하하하하 근데 지금 가는 곳이 막 이상한 곳 하러 가는 곳이기도 한데 실제로 관광 명소이기도 해 그때도 우리 장모님이랑 장모님 신우랑 둘이서 같이 갔다 왔는데 막 좋아 죽다라고 막 어? 어? 이런 내가 있냐면서 어?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쁘냐고 막 나일도 아니었지 그때? 근데 이제 얘가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저기가 어디냐고 어?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가보는 거야 어? 호텔 근처라서 근데 그때는 장모님이랑 신우가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고 얘는 이제 누가 봐도 태국인이라서 이게 좀 같이 가기가 좀 어? 말 잘지? 아니 나카 You are not scared 나카 I like it You like it Hey Hey What if someone asked you like Hey Like You know? You know what I mean? Like how much? You know? What are you gonna say?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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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you know I went to Lilliman Bippo Naka Every room beautiful Naka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랑 한국이나 호주에서 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여기 방콕에서 안이랑 같이 걸어 다니니까 솔직히 좀 하하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다 설명을 했어 안이한테 내가 얻은 느낌인지 So how do you feel when we walk together? Like Like You are my husband 하하하하 So You felt as well, yeah? Yeah I feel like that The people like look at us like You know Oh Oh 참 장소가 중요하다 어? 아까 말했나시피 여기가 실제로 관광경소이기도 해 여기보다 쉽지 앞에 사진 찍고 있지 여기서 막 사진찍고 난리가 아냐 난리가 아냐 Arnie How do you feel Naka How do you feel Naka? Wow OMG Naka OMG Naka We have to buy Naka W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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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Naka Ani 완전 줄었어 지금 완전 줄었어 Ok Ani Finish Let's go home One more time No Oh my god We can buy Naka designs ejabi We can buy Naka We could buy Naka They really querida They are supporting us They are paying for buy Naka They Kimberly They truly quatre Big Mac With Hong Kong 아이고 사고싶은 옷이 여깄네 그때도 장모님이랑 신우랑 같이 해가지고 간지 고 인사인? 노오카 노오 댕져스카 그때도 장모님이랑 신우랑 안에 한번 들어가보자고 나 혼자 걸어가 보라고 여자들은 똑같아 어두아줌마 계속 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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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가 들어가고싶대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오카 아아 아아 맥주 한잔은 친척 아니야 친척은 전시야 아아아 선공같은 편안 아아 어떻게 하고싶대 너무 멋진거 아니, 샤워 Kunst Added me show me what they do in the shop 너무 멋진거 암튼 아까 들어갔을 때 가장 인상깊었던거는 백인 커플들이 있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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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커플들이 엄청 많이 보더라고 그리고 막 oh 엄청 뚱뚱한 아줌마가 딱 봐도 한 40, 50세 엄청 뚱뚱한 아줌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아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보고 이렇게 막 옷 벗을라 그러면 내가 뺏을라 하지 말라고! 하지마! 저리 가라고! 내 아줌마, 내 아줌마, 내 아줌마! 아줌마! 하지마 아줌마! 아 우리 빨리 여기다 맡겨놨구나 런드리카, 엘리포트카 아줌마, 빨리 와이쉬이쉬 오케이 카아, 이제 슬리너 카아 네 워킹카? 굿카 베리 나이스 카아 빨리 가 칠하네 이제 내일이면 안이네 집 가는데 에이 아 이제 이런 시원한 단잠, 꿀잠도 이제 아 끝이겠지 에어컨이 없대 선풍기 하나래 엄청 덥다는데 아 군대가 그리운 적은 진짜 내 인생에 없었어 근데 군대가 그리워질 것 같아 아무튼 몰라 그냥 아 아 내가 살아있으면 뭐 걷도록 하겠 아 몰라 아 고마워 카아 사라지카 하마카 아 또 아 아 아 아